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8일입니다.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범죄자들이 독재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것을 막아달라고 호소 했습니다. 이게 최후의 마지노선입니다. 범죄자들 범죄자들이 독재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것을 국민 여러분 막아주십시오 하고 호소했습니다. 이 이상 무슨 호소를 하겠습니까 한 위원장은 호소하면서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범죄자들이 독재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것을 막아달라고 호소하는 그 한 위원장의 그 말 민심을 듣지 않고 정치하는 것이 독재다 하면서 이게 독재를 원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조국이하고 이재명이 는 이 국민의 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 하잖아요. 검사 독재라고 지적하고 있잖아요 . 그건 정말 웃기는 얘기죠. 검사 누가 독재를 했습니까 . 여기가 여소야대 아닙니까 여소야대 . 여소야대 민주당이 180석 갖고 있지 않습니까 200석 되면 나라 망하는 거죠. 탄핵시키고 끝내는 거죠 . 그런데 180석 정도 되죠 지금 이것 가지고서 지금 이 나라를 마음대로 소위 전국 주도권을 누가 가졌습니까 . 여러분 한번 질문 전국 주도권 을 국민의 힘이 가졌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이 가졌습니까 이재명 민주당이 가졌다는 건 천하가 다 알죠 초등학생 도 알죠 전국 주도권 정치 주도권 을 전국 주도권이라고 그러죠 법을 마음대로 찍어내잖아요 과반 쓰니까 마음대로 찍어내죠 그런데 검사 독재요 검사 탄핵을 어떻게 시켜요 검사 독재가 어떻게 탄핵 검사 탄핵 을 시킵니까 탄핵시켰잖아요 얼마 전에도 자기를 수사하는 사람들 탄핵 시키잖아요 그러면 판사도 탄핵 하고 임성근 탄핵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다가 임성근이 탁 그만두 니까 탄핵을 시켰죠 임성근 탄핵을 시켰 죠 국회에서 어떻게 판사 검사를 그러면 검사 독재가 어떻게 검사 독재를 갖다가 검사를 그러면 자기 수사한 검사를 탄핵을 시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금방 이 말 한마디면 다 되는데 이 말을 아무도 안 해요 아니 검사 독재라고 검사 독재 검찰 독재라 하는데 검찰 독재 하고 외치는 사람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검찰 독재를 갖다가 독재 검사를 갖다가 탄핵을 시켰버리죠 탄핵을 민주당이 시켰잖아요 판사는 또 탄핵을 시켰죠 임성근 판사 김명수하고 짜가지고 탄핵을 시켰죠 임성근 부장판사 그거 훌륭한 판사죠 탄핵을 시켰는데 어디서 헌법재판소에서 각하해버렸죠 이미 나갔지 않냐 그래서 탄핵이 무효가 된 것일 뿐이지 탄핵을 시켰어요 민주당이 아니 검사판사를 탄핵시키는 자기들이 무슨 검찰 독재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검찰 판사들이 눈치를 힐끔힐끔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판사들 있잖아요 유창훈 판사 앞에서는 앞부분에서는 판결물 앞부분에서는 말이죠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된다 소명되었다 해놓고 그러면 소명됐으면 바로 구속시켜야죠 그런데 뒤에서는 당대표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불구속 이런 판사가 어디에 있고 또 더더욱이 이런 판에 무슨 검찰 독재라고 그래요 거짓말을 하려면 그래도 비슷하게 거짓말을 하세요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말이죠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그 자들 바로 이재명과 조국 이런 자들 또 넘어 가실 겁니까 이번에는 넘어가면 끝입니다 한의원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사 독재라는 지적에 대해서 정말 웃기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면 그 얘기하겠습니까 저희는 여러분이 뭐라고 하면 무조건 바꾸고 있지 않냐 저 사람들은 귀등 으로도 안 듣는다 누가 독재냐 자기들이 독재하느냐 입법권 독재 입법 독재 지금 이거 말이죠 전국 주도권을 잡은 자들 지금 심판 하려면 누구를 심판해야 되느냐 바로 전국 주도권을 가진 야당 심판 이 1등이 먼저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권 심판은 후순 입니다 이게 선점을 당했어요 이 영호의 선점을 갖다가 국민의 힘이 하도 신사적이니까 말이죠 그렇잖아요 전국 주도권을 누가 지고 있습니까 전국 주도권을 가진 자를 원래 심판하는 거 아닙니까 자 전국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아니 윤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까 윤 대통령은 행정부 나라를 운영하는 걸 그 집행권을 갖고 있고 전국 주도권 누가 갖고 있습니까 정치를 하는 주도권이 누굽니까 민주당 아닙니까 이재명이가 지금까지 그것 가지고 칼자루 흔들었죠 지금까지 칼자루를 그렇게 막 흔들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전국 주도권 을 쥐고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심판은 전국 주도권을 쥔 민주당이 심판을 받아야죠 말 순서도 제대로 모르는데 자기들이 받아야 되는 건 알면서도 일부러 빨리 엎어 씌워버린 겁니다 씌워버린 겁니다 자 돈이 필요해서 이 국가국정 민생을 하려고 그러면 돈을 예산 일부러 확 안 줍니다 딱 쫄아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뭐 가지고 민생을 처리를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너무 힘들게 힘들게 2년간 했습니까 지금 그나마 운영하는 것은 대통령이 다니면서 세일즈를 해가지고 세일즈맨 1호다 해가지고 수주 몇십 조씩 몇십 조씩 받아온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국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국민들이 모르고 있습니까 압니까 이 얘기하면 쟤들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돈 없다 비싸졌다 파가 대파가 뭐 어쩌고 저쩌고 저 또라이 같은 말입니다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 책임 입니까 돈의 씨를 말린 자가 누굽니까 문재인 아닙니까 자 600조가 대한민국이 여태까지 전부 부채 했습니다 국가 부채 했습니다 600조 문재인 5년 동안에 4백 몇 십 조를 갖다가 얹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천조를 넘겼습니다 그 퍼주기를 한 겁니다 퍼주기 부채로 해가지고 퍼주기 라고 곳간에 돈 있는 거 다 털고 빈 열색구름이 한 게 탁 남겨놓고 나갔습니다 자기들이 한 짓 아닙니까 대통령은 수주를 하고 순방 다니면서 정말 민생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돈을 갖다가 수주한 거 이걸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자들이 돈을 풀지 않고 이 정책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맨날 후쿠시마 핵폐수다 하고 세계인들이 웃었잖아요 핵폐수는 무슨 핵폐수냐 말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 누구냐 이 이재명은 말이죠 대한민국의 마지막 국민의 심판의 대상이란 사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심판을 만약에 국민이 하지 않는다면 이 대한민국 은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이 월요일이고 수요일 날 선 거라는 거 잘 아시죠 근데 내일 하루 뿐입니다 오늘 내일입니다 정말 그 힘 마지막 힘까지 내가지고 정말 같이 함께 뛰어요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뛰어요 함께 목이 터져라고 뛰어요 그래서 그 표를 귀한 우리의 주권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던져주십시오 2번입니다 2번 국민의 힘 네 여러분 이것은 필생의 신념 필사의 신념으로 우리가 다가 서야 될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한 마지막 외침 울부짖음입니다 네 구독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